한숨속에 섞인 감정들이 마상 마주치며 교차하면 갈피를 못 잡듯이 갈피를 못 잡듯이 또 지나가는 길 이 짧고 긴 시간 동안 주변 모습이 다 달라져 있어도 목적지는 상 같아 또 지나가는 불필 속에 흩어져가는 사람들 사이에 다가오는 표정들 뒤에 Maybe one day Maybe one day it'll feel around 사라진 것을 쫓아가다 보면 어느새 아무렇지 않은 표정으로 한참을 걸었어 열차에 갇힌 손잡이처럼 달아있는 저 의자들처럼 가끔 한참 동안 가만히 있을래 Maybe you can feel the pressure that I've been living on I can't say that it's been on my mind But I'm moving along 스쳐 지나가는 불빛 속에 흩어져가는 사람들 사이에 다가오는 표정들 뒤에 Maybe one day Maybe one day it'll feel around Maybe one day it'll feel around Maybe one day it'll feel around I don't feel it right I'm trying these words 마사아 마시쯤매교차암면 갈피일은 못 잡듯이 갈피일은 못 잡듯이 오하요! 교수 마사 레! 오네이찬가 요구 잊테다 요 1日의恋은 아침에 아리! 아..아리? 마..맞아? 와아! 와아! 이좀 기! 교수! 에? 여러분도? Birth에는melon을 받았다 저를 뭐하는? 마음을 일으키는 게요 오유가 3분 후에 와 아.. 오엥이 정말失応 싫어 타임하시 fra가니까 아.. 여기 영화 영화 봐서 한번에 와 봐 むしいなんか見覚えが… うわーこれあたし! うっはっはー!どう?この棒さばきまさに天下一品でしょ? ちょちょっとあんまり近づかないでよ! 止まんないんだってばー! ただいま教授! うん!見回りから戻ったよー!目に入った浄化所は全員コテンパンにしといた! ん?味方かどうか判断したか… ふーん…とにかく目に入った浄化所は全員コテンパンにしといたから! ふーん…こんなとこにずっと座ってたら関節が錆びちゃうよー! タツはマツのごとく、ザスルはカネのごとく! そんなんじゃあたしは倒れないよーら! ばーりぶぜ! ーーー、 trampァンチを掃げて西区さんをいないぞ! かなりは激しいよー! めっちゃいいね!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